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6평이 다가왔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오지 않았어야 할 것 같은 6월 평가원이 왔네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를 직격탄으로 맞은 세대여서 1학년 때 고등학교 입학했더니 비대면, 이게 뭐야 비대면 수업이 와 하다 보니까 개꿀이야. 학교나 안 가. 대면 수업하라니까 짜증내 하면서 공부를 천천히 안 하고. 그런데 그건 여러분만의 특성은 아닙니다. 대학생들을 물어봐도, 대학원생들을 물어봐도 귀신같이 찾아다녀요. 비대면 수업 무관한데, 어느 교수님이 비대면 수업이야. 대학교는 또 비대면 수업하고 시험 보면 오픈북? 그런 개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만 비대면 수업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대면 수업하다 보니까 역효과가 났던 게 웃을 수가 없었고 친구들과 같이 수업시간에 눈빛 교환하면서 칵칵칵하고 또 쉬는 시간에 나도 알아. 학교에서 10년 넘게 있어보니 쉬는 시간에 또 담임 뒷담화 연락 가거든요. 종이기야 미친 거 아니냐 하면서 다 알아. 다 들려. 들라고 하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뒷담화도 하고 너무 씹으면 안 되시겠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재밌게 친구들끼리 급식시간에서 서로 침 튀어 가면서 대화도 하고 급식이 오나요. 또 그런 게 또 재미가 있거든. 야 그럼 급식 이거 먹으라는 거지? 하면서 서로 비난하면서 으쌰쌰 라고 지냈어야 되는데. 그러다 이제 정점은 막 수학여행 같은 데 가서 몰래 막 하지 말아야 할지 꼭 해. 꼭. 그 어른들이 마시는 떡 이거 먹지 말라면 꼭 어떻게든 막 귀신같이 싸우고 와가지고 제가 학교 때에도 정말 깜짝 놀러 해가지고 그 제주도 앞에 슈퍼는 그걸 판대. 그 기가 막히게 애들이 정보를 뚫어가지고 막 그것도 또 바보같이 제대로 들고 와야지 딸랑딸랑 소리 나니까 그 버스기사가 저 반에 술 샀다고. 우리 반 아니었어요. 술이 막 이만큼이나. 응? 그것도 이제 나중에 뭔가 추억은 됐겠죠. 우리 막 술 그때 샀는데 막 다 뺏겼어 막. 어! 라고 하면서 그랬던 시대가 아니고 2학년을 왔더니 이제 대학은 가야 되는데 공부는 전혀 안 되고 인강을 계속 보면서 공부하는데 인강 자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혼자 그 인강 안줘가지고 이렇게 본다. 비대면수. 3시간 동안 딱 로봇이야? 막 탁. 어 인강. 어! 어! 그러니까 이제 막 재미있는 거 자극적인 거 그러니까 인강 본다고 캐스트만 10시간 보는 거지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이제 2학년 정도 됐을 때 막 유튜브라 했지만 내 땡 막 OTD 서비스 계속 보고 있으면 엄마 막 이제 뒤질래?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시국에 엄마 아빠 등을 지고 엄마 아빠 잔소리는 엄청 많아. 내가 아무리 봐도 공부를 안 하는 것 같거든. 안 했어 근데 사실. 팩트야. 팩트. 그럼 이제 고3이 딱 됐네. 현타 온 거지. 다임 선생님은 대학 못 간다. 1학년 때는 막 서울대는 가주지 않겠지. 나머지는 갈 수 있어. 2학년 때. 어? 뭐지? 3학년 때. 어? 미치겠네. 내가 돌았었나? 그리고 와 진짜 6평을 본다는 거죠. 내신 시험. 아무리 내가 내신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내신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내신. 점수는 또 안 나오고. 이제 6평을 본다는 거죠. 힘든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6평 갖고 오고 타이틀은 이제 제 EBS 수특분석 강의 표지 타이틀을 갖고 왔는데 EBS 연계교제 정책을 펼쳤던 게 여러분 응애응애 응애응애 상태는 아니네요.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가지고 희망차게 공부하려고 했던 공부 아니죠. 그냥 놀았던 2010년도에 연계 정책을 펼쳤습니다. 국가가. 2010, 2012, 2012, 2013, 2014, 2015 계속 이어졌죠. 연계율이 지금 이제 50%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6평에서는 EBS가 중요합니다. EBS 참 매력적인 공간이었어요. 저한테도. 사람이 TV에 나온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처음 촬영 끝나고 TV에 나올 때 새벽에 나올 때 다 찾아가지고 아 내가 나온다. 온 동네 막내 다 전화하고 아빠한테 전화. 아빠한테 전화하면 100명한테 전파가 돼요. 아빠는 친인척 친구들한테 와 우리 아들 TV 나온다. 분명히 했어. 분명히 우리 아빠는 내 앞에서 자랑하지 않았지만 아빠 친구들 만나면 어 너가 종이기냐? TV 나온다든 우리 아빠 다 말한 거지. 다 이야기를 하신 거야. 근데 대단했던 건 우리 아빠는 내 모든 강의를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거 보고 엄청 울었어요. 내 모든 강의를 필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부모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6평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서 딱 그 두 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EBS를 토대로. 이게 메가스터디인데 왜 EBS 이야기하냐면 6평은 출제가 딱 수특한 건입니다. 그래서 EBS 수특 분석 중요합니다. 아 뭐였죠? 지강이 보라는 거지. 당연하죠. 내가 열과 성을 들여가지고 캐스트를 찍는데 그러면 내 강의 홍보하지 누구 꼭 홍보하겠냐? 일단 봐야 됩니다. EBS. EBS 수특 분석 내 강의를 보라고 지금. 6평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안타까워서 들어왔는데 분명히 현실적으로 많은 현타들을 맞고 6평 대비할 때 약간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3 6평을 대비하니까 6월 평가원 시험지를 기출문제로 뽑아갖고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 6평을 대비하면서 2022 6평, 2021 6평, 2020 6평. 최근 3개 년치 6평을 놓고 풀어본다는 거죠. 그거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더라도 6월 평가원에 들어간 출제자가 계속 6평만 출제를 들어간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최근 트렌드를 봐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교육과정은 지금 교육과정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풀 때 몇 년 거부터 풀라 있냐면 2021부터 풀어라. 2021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었다. 여러분들. 생윤, 윤사 둘 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 때 첫 번째 포인트 2023 6평을 대비하려면요. 2022에 실시했던 6평, 9평 수능을 봐야 됩니다. 6평 시험지만 날의 비로 뽑아서 보는 게 아니고 최근 트렌드에 해당하는 최근 트렌드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지? 라는 방향성을 읽으려면 6평을 대비하면서 2022 걸 봐야 돼요. 전과목 똑같습니다. 제가 생윤, 윤사만 하지만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2022 6평, 9평 수능을 풀어보고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기출문제는 분명히 한 번쯤 봤거든요. 점수가 당연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2022 평가원 문제를 풀어보는 건 제가 강의하는 윤리뿐만 아니라 전과목을 그렇게 풀어보신 이유는 첫 번째, 최근 트렌드를 잊고 두 번째는 기분이 좋을 거예요. 기출문제 봤으니까 어디에선가 잔상이 떠오를 겁니다. 만약에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 넌 진짜 혼나야 돼. 안 푼 거야. 기출문제를 하나도 2022 최근 평가원 문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를 들을 때 전과목에 개념이 이렇게 쏙쏙 다 들어있었을 텐데 처음 보는 것 같다? 공부를 안 한 거죠. 6평까지. 그래서 2022 문제를 풀어봐라. 두 번째, 진생수, 진리수? 갑자기 무슨 뭐? 생수, 진리수 뭡니까? 이건 제가 강의하는 진짜 생활과 윤리 수특 분석. 진짜 윤리와 다상 수특 분석이죠. 수능특강의 6평 때는 연계 교재입니다. 아직 수능완성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수특 중심으로 연계 제시문이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생윤과 윤사에서도 어려운 파트가 있잖아요. 그거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분석 강의를 들으세요. 내 거 들어야지 지금. 내 거 캐스트 짓고 있는데. 내 거. 진짜 생활 수특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잖아. 연계 교재에 해당하는 1챕터, 2챕터. 윤리, 이론 나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제일 짜증내하는 생윤에 있어서 연계 교재 7챕터 사회 정의 파트, 8챕터 국가 시민 윤리, 11챕터 자연과 윤리. 나 시간이 너무 없다고 싶으면 7챕터 사회 정의, 8챕터 국가 시민, 11챕터 자연과 윤리라도 들으세요. 그리고 윤리와 사성도 마찬가지로 수특은 조금씩 변합니다. 아주 생명체의 진화가 한 번에 되지 않고 조금씩 되듯이 아주 조금씩 변해요. 조금씩 변하는데 그 조금씩 변하는 포인트를 찾아 드릴 테니까 윤리와 사상에서는 앞에 등장하는 유교 파트 있잖아요. 유교. 2, 3. 2, 3. 유교. 여러분 주희, 양명학, 이황, 이이 등장하는 거. 그 다음에 서양윤리 파트에서는 고대 사상 등장하는 7챕터의 아리스토텔레스를 잘 점검하시고 핵심은 12챕터 다음에 등장하는 공화주의 파트, 사회사상에서. 여러분들이 약한 파트가 거기 있거든요. 거기는 찾아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선별적으로 내가 약한 파트를 수특 분석 강의를 토대로 길지 않습니다. 이 강좌가. 긴 파트는 50분 넘어가지 않고 짧은 파트는 20몇 분이니까 그 교재를 구매해서 물론 문제를 풀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으면 강의라도 꼭 들으시라고요. 세 번째는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가 제공이 됩니다. 지금 5회분이 곧 인터넷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6평, 9평 대비인데 6평을 대비하면서 구매하셔가지고 그래 내가 그럼 6평 대비할 때는 한 2회분 정도 풀어봐야겠다. 3회분 정도. 9평 전에 한 2회분 정도. 실전 감각을 길러야 됩니다. 이 실전 감각을 기를 때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리해드리면 일단 2022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두 번째 수특에서 어려운 파트는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골라서 들어보시고 세 번째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 그리고 실전 연습이기 때문에 수능인 것처럼 6평을 봐야 돼요. 자 6월 9일 평가원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우린 6월 8일 마치 수능의 직전날 예비 소집하는 수험생 입장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수능 전날 긴장 엄청 되고 덜덜덜 이렇게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탁 풀려죠. 사람이. 내일 진짜 보는 건가? 현실인가? 현역 대리 태도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엄마가 주는 밥, 아빠가 주는 밥 먹고 도시락 달랑 달랑 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쑥. 코로나 좀 풀리니까 앞에 교훈 현장에서 난리 나겠지만 선배님 파이팅 하면서 우우우우 하고 들어가. 앉아있어요. 무념무상으로. 얼마나 조용해. 세상에 이렇게 조용한 공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조용함을 느껴볼 겁니다. 시험지가 사사사사삭 넘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래서 1교시 끝나고 또 1교시 끝나고 답은 또 맞춰라 돌아다녀 또. 지학교 전교 1등 기어이 찾아갖고 몇 번이냐? 이런 식으로. 하고 한 2교시, 3교시 끝나잖아요. 점수가 나왔어 이제. 가치점이 끝났어 이미. 그러다 보니까 사탐. 시작할 때 정말 머리가 멍해지는 거죠. 이건 전날부터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일단 전날부터 6월 9일날 6평 보기 전에 난 내일 수능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말을 해. 엄마, 나 내일. 이건 9평 때도 똑같아요. 제가 그때도 캐스트 찍을 건데. 내일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는데 내일이 난 수능이라고 생각할 거야. 평가원도 그러라고 보는 거예요. 평가원 시험을. N수생들까지 다 받아가지고 너 정말 수능 연습 두 번 해봐라. 6평, 9평 그렇게 보는 거지. 너 6평 보고 나서 대학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점검해봐라는 게 주된 목적이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너 한 번 수능 시험 치러봐라는 거죠. 그 생각을 네가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가 시험을 볼 때 아침은 무엇을 먹어야 편안한지 좋은지 생각해봐야 돼요. 이건 개인차가 다 있거든요. 수능 전날 뉴스 봐봐. 맨날 속이 편안 없이 된장국 너 먹어라. 근데 누군가는 된장국 좋아하고 누군가는 또 싫어하거든. 아침에 뭐 먹었을 때 기분 좋은 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아침 안 먹습니다. 아침 먹으면 배도 아프고 아침 안 먹는 게 차라리 편해요. 액체로 된 유주로 먹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그럼 본인도 생각해봐야 되겠지. 수능 날 아침에 나는 무엇을 먹어야 마음이 편한 거야. 아니 아침에 삼겹살 구워 먹으면 기분 좋은 사람 있어. 당연히 아침부터. 엄마 삼겹살 구워주세요. 아빠 구워주세요. 먹고 가야겠다. 먹고 막 굽는. 아 좋네. 기분 좋네. 기분 막 좋은 상태에서 삼겹살 먹고 수능 딱 들어가는 거지. 냄새 너무 풍기지 말고 또 요거 더 먹으니까. 먹고 척척척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생각해봐야 돼요. 점심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점심이 이제 학교에서 급식이 제공되겠지만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먹었을 때 점심시간에 편할 수 있을지. 수능 날 도시락은 무엇을 싸가야 되는지. 그리고 뭐 수능 전날 우왕청심 안 먹고 다음날 긴장 안 되려고. 먹어봐야 하는 거지. 먹어봐야. 내가 무언가를 먹어봐야 내일 내 상태를 아니까 미리 그걸 체크해보라. 그리고 6월 9일 아침 중요합니다. 수능 나가는 것처럼 가야 돼요. 수능 가는 것처럼 오늘이 수능이다. 인사도 아빠한테 하고. 소인 수능 시험 보러 가겠습니다. 엄마 아빠 미쳤나? 야 여기 평가원 모의고사잖아. 그러니까 전날 이야기해야지. 전날 나 내일 수능 보는 것처럼 꼭 해줘. 그럼 아빠 한 봐도 수능 보는 것처럼 그래 수능 잘 보고 와. 인사도 하고. 괜히 또 특히 엄마 아빠 중에 엄마들 수능 시험 보러 간다. 눈물 왜 울어. 그날 갑자기 부담백배. 왜 우냐고. 우리 아들 딸 시험 잘 보고 미쳐 죽지. 그러면 어디 죽으러 가 지금. 축하해 줘야지. 잘 보고 와. 이렇게 해줘도 모자랄 마당에 엄마 눈물 흠시면서 또 눈물 흠시면서 또 막 편지를 쓰네. 도시락에다가. 2교시 끝나고 개빡쳐있고 점수도 안 나는데 도시락 딱 까봤더니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딸 막 젖어있어도 눈물. 나도 젖어. 미쳐. 갑자기 효심 막 뿜. 수능 감각은 뿜. 이렇게 내려간다고. 편지. 쓰면 나의. 그런 건 하고 싶으면 6평 때 하세요. 6평 때. 그리고 중요한 건 너의 편지입니다. 너의 편지. 네가 써봐. 오늘이 수능이고 오늘이 수능 보러 가는 날이라면 너의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지. 갑자기 수능 아침에 떠오를 겁니다. 내가 정말 효를 행하지 못했구나. 수능 끝나면 하루하루 그 생각이 더 날 거예요. 언제 더 생각이 날까. 네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유치원을 들어갔을 때 네 자녀가 처음 나한테 편지를 말도 안 되는 괴발괴발. 이건 글씨가 아니야. 아니에요. 글씨가. 이건 카네이션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줬을 때 분명히 너의 엄마, 아빠가 떠오를 겁니다. 그러려면 너도 여러분 엄마, 아빠 세대는 편지 세대입니다. 카톡을 지금 쓰고는 있고 SNS에 쓰고는 있지만 편지 세대예요. 편지 세대고 라디오를 들었던 세대입니다. 육성을 들었던 세대인 거죠. 내 딸 아들이 보내는 카톡 하나 좋아요. 의미 있죠. 그렇지만 목소리로 직접 전달하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두 번째 그게 담겨있는 너의 손 글씨가 훨씬 더 큰 효력을 발휘할 겁니다. 어느 날 6월 9일 아침에 딱 인생에 한 번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육평을 보는 날 아침에 엄마, 아빠한테 드렸던 편지는 그 시간이 지나면 오진 않는다고요. 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의 글씨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글씨를 전달하는 그러한 행복한 마음을 가진 육평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제 강의 홍보는 써보였고 중심적인 건 너가 생각해 보세요. 너가 생각해서 부모님은 나한테 왜 저래? 난 생각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고 그렇지만 오늘만큼, 하루만큼은 육평을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너의 편지, 너의 목소리를 담긴 멘트를 갖고 가슴속에 뭔가 하나를 딱 가지고 가서 육평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육평! 승리하세요.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멘트 스터디 김종혁입니다.